네, 영어선경 20번째 세미나이고요. 오늘 다룰 제목은 이신칭의와 횃불 언약입니다. 아마 이신칭의는 다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네, 횃불 언약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개의 언약이 나오는데 횃불 언약은 여러 가지 언약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알고 계시죠? 14장에 전쟁이 있었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 조카를 구하러 전쟁에 나서서 승리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멸기세댁, 살렘왕 멸기세댁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가 전리품을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멸기세댁에게 드리고 나서 소동왕이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제안을 했지만 받지 않고 마다하고 헤어지는 장면 이렇게 해서 14장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신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승리에 벅차서 막 감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심정 상태가 어떤지가 이제 15장 1절부터 언급이 됩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 이후에, 지금 제가 14장을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The word of Yehoah, 여호와의 말씀이 came, 오셨어요.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 말씀이 came, 오셨습니다. 온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참고로 예수님이시죠. 여호와의 말씀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속에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축하한다가 아니었고요. 뭐라고 했냐면, Fear not,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래서 14장을 끝내면서, 아브라함의 심정 상태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는지는, 지난 시간에 참여하신 분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거인족속, 네피념족속을 다 물리치고, 아말렉, 아머리지스 다 물리치고, 서동왕, 고모로왕,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 318명을 데리고 나서, 데리고 가서, 그 강력한 그덜라함의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서동왕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같이 한 편이 됩시다, 하면서 전리핀 가지라고 했지만, 마다하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선 게 아니라, 내 조카 롯 때문에 전쟁에 나간 거기 때문에, 당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그덜라함의 연합군이 다시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I am thy shield, 나는 너의 방패다. 걱정 말라는 얘기죠.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힘이 없지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는 거죠. And thy exceeding great reward, 나는 너의 엄청나게 큰 보상이다. 우리마산경에는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보상이다. 왜 이런 말을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을까요? 소동왕이 가지라고 했던 것이 아까웠던 거죠.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마다했습니다. 그걸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왜 안 받았을까? 아, 멜기세대기 그런 말을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보상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참되고 영원하고 진짜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은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기수로 받지 않습니다. 왜 땅을 받지 않았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민숙이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숙이 18장 20절입니다. 민숙이 18장 20절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어떤 땅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네가 받아야 할 분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시록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게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입니다. 게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곧 오겠다. 그리고 내 보상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으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상이 진짜 보상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참된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읽는 우리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 속인 것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이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썩지 않은 영원한 보상을 주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2절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Since I am childless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And the heir of my house 내 집에 유산을 받은 상속자는 Is Eliezer of Damascus 다마스커스에서 온 다메색에서 온 엘리에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나운에 도착한 이후부터 지금 이 시점이 한 몇 년 정도 흐른 것 같으세요? 75세 때 가나운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으세요? 네? 네?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확한 힌트가 다음 16장이 있는데요.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정하고 결혼했을 때가 가나운에 도착한 지 딱 10년째 되던 10년이 딱 지난 때 11년 차에 하갈과 결혼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한 10년 정확히 말하면 만 9년, 만 9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겪는 이야기를 지금 15장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년이 지난 거예요. 9년에서 10년.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10년 전에 약속하신 거 아직 안 지키셨어요. 땅도 안 주셨고 자손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언제 주실 거냐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 종 엘리에셀이 저 자식 대신에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에게 없는 건 자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품에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자식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참고로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어서 계속 아브라함은 말을 합니다. Since you have given no offspring to me 당신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one born in my house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is my heir 나의 상속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식을 안 주시고 계시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처하신 얘기세요. 1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왜 안 지키십니까? 라고 지금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전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불평하고 이 남자 엘리에이사를 말하겠죠. 이 남자는 will not be your heir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but one who will come forth from your own body 너의 몸에서 나온 그 자가 he will, he shall be your heir 그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네 몸에서 나온 자식이란 말은 처음 말은 하지만 너의 자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 그래요 믿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and he took him outside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힘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집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못 믿은 거죠. 그것을 꾸물꾸물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손을 잡고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왜 나오게 했어요? now 자 look toward the heavens 자 하늘을 보라 더 이상 믿음은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자 하늘을 보라 이 땅 네 주위 사람들 네가 나이 들고 와 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10년의 세월이 지난 걸 생각하지 말고 자 하늘을 보라 and count the stars 그리고 별을 한번 세어보라 if you are able to count them 네가 그 별을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봐라 and he said to him 그러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o shall your descendants be 너의 후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극렬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이 보이고 직접 듣는 것만 우리는 인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극렬로 바꾸어 그래서 그런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한 한 시간 정도 하면 셀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은하단이에요. 이런 것들이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걸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밤하늘을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죠. 하늘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보게 만들지 않았을까. 자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네 그가 믿게 됩니다. then 그리고 나서야 he believed in 예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and he reckon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하나님은 메소포터니아 갈대아우레에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하란에서 여전히 머물다가 나중에 거기서 75세가 돼서 아버지를 버리고 가난으로 오게 되죠. 그가 여러가지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 순정해서 아비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다 떠났어요. 론만 빼놓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로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소동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 하늘과 땅이 소유자신 여호 앞에서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런 아주 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우로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론에게 정말 겸손하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우롭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100% 신뢰하고 믿었을 때 그것을 우로 여기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본사람이 믿습니까? 아무도 본사람 없죠.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몸이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다 죽는데 말이죠. 이런 것이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믿음이 하나님은 으로 여기신다. 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해야 될 말이 엄청 많은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한 구절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Against all hope 모든 소망과 반대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믿었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들었죠. 너의 자선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방금 전에 15장 6절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두 번째는 제가 바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데어서 3장 6절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그에게 그에게 의로 동일한 말씀인 거죠. 로마서에서는 그가 믿은 대상은 믿을 수 없는 것 네 자선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란 그것을 믿었고 갈라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 이렇게 갈라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 그분 자신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죠. 야구보소 2장 23절에 성경은 완성이 됐습니다. 성취가 되었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성취가 되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건 작은 일이 아니죠. 이 성경의 위대한 그 믿음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아브라함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구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고 얘기했나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게 어디 있어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제 역대하에서 기록한 사람이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Your friend Your friend 아브라함 당신의 친구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에서 보시면 이사야 41장 8절에 하지만 너 이스라엘 나의 종 야구바 내가 선택한 야구바 그리고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친구 아브라함 내 자손인 너 이스라엘 나의 종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친구가 되냐고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인데요. 바울이 한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사형선거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형선거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그러면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이유는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새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하기 꿈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계속 보겠습니다. 13장 5절에 Examine yourself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도록 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매일매일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중요하군요. Test yourself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라고 합니다. Do you not realize that Christ Jesus is in you? 그리스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걸 아직 모르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Unless of course you failed the test 만약에 너희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모르겠지. 하지만 너희가 너희 믿음을 시험해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까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믿음을 말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으신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삶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도 잘 안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이게 믿어진지 안 믿어진지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리스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또한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거를 믿는지 시험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no longer live. 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고백하나요?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지금 이 몸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나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게 경험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여전히 화내고 짜증내고 그쵸? 실망하고 무력하고 피곤하고 하지만 이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게 믿음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성경에서 포스오 미리 예고했 미리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우리죠. 우리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성경이 4천 4천 년 전이죠. 4천 년 전에 보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announce the gospel in advance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뭐라고 전하셨냐면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 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so those who rely on faith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의 복을 받는다.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5장 6절이 쓰여진 이유는 성경에서 5장 6절 15장 6절을 쓰신 이유는 바로 이 이 상황이 벌어진 때부터 4천 년 지난 이 시점 어떻게 보면 이거는 2000년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정확히 말해 아브라함 시대부터 2000년이 후른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점부터 의 믿음으로 만만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세한 것은 로마서 사장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겨우 믿음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가난에 들어와서 재단은 여러 번 썼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 생활을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가난에 와서 10년째 됐을 때 드디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은 네가 이제 옳다 옳은 자리에 지금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하나님이 10년 동안 계속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을 아브라함 안에 뿌리셨어요. 계속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싹이 이제 튼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오죠. 이렇게 그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자란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I am 예호와 who brought you out of all of the colleges 갈대와 우레에서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여와다 나는 그러한 여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너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면 to give you this land to possess 이 땅을 네가 소유할 수 있도록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어요. 아,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10년 동안 노력은 했지만 안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세보라고 하고 나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땅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한다는 크게 두 가지에요. 자식과 땅이에요. 자식은 해결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땅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죠. He said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것으로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아직 못 믿고 있구나. 땅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여전히 하나 통과하면 여전히 수십 개가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나가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게 기도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솔직하게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은 제가 믿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럼 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솔직한 우리의 어떤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 이런 기도를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Bring me a three-year-old hyfer 나에게 3년 된 암소를 가지고 와라 and a three-year-old female goat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가지고 오고 and a three-year-old ram 그리고 3년 된 숫양과 and a turtle dove 산비둘기 and a young pigeon 그리고 어린 집비둘기를 나한테 가지고 오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땅 얘기를 하시다가 땅을 내가 받을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땅을 주실 계획이 원래부터 없으셨어요. 언제 그 가난 땅을 얻습니까? 거의 한 6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호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으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참 오래 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에게 가난 땅을 주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자손적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내가 어떻게 알겠으면 했더니 하나님이 짐승들 좀 가지고 와봐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6장 16절부터 17절 17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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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히브리서 6장 1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왜 맹세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맹세는 다른 거예요. 맹세를 하신 이유는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땅 언제 주실 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 번 확증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햇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신 거죠. 이것은 정말 그분의 금률입니다. 이 모든 짐승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cut them into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깁니다. let each half opposite the other 그리고 반쪽은 왼쪽 반쪽은 오른쪽에 이렇게 두는 거죠. 양쪽에 하지만 새는 쪼개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 짐승을 쪼개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쪼갰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언약을 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양자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해라고 할 때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을 딱 놓고 그 사이를 약속한 계약자 두 사람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언약을 하는 것이 짐승을 쪼개서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분의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시겠다고 지금 맹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짐승을 쪼갠 겁니다. 근데 다른 건 쪼갰는데 왜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내 얘기 보면 그 비둘기를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목을 비트고 날개를 조금 꺾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떼어나지 않아요. 목도 떼어지지 않고 이 새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는 다 쪼개요.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비둘기는 그대로 쪼개지 않고 그대로 듭니다. 비둘기는 성령님의 상징이시기 때문에 쪼개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을 메신데 언약이란 뜻은 언약이란 뜻은 쪼개다란 뜻이에요. 쪼개다. 그래서 원래부터 언약을 할 때는 그 쪼개서 짐승을 쪼개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언약을 하는 게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란 뜻이 또 한래란 뜻이에요. 한래란 또 피를 쪼개서 잘라서 피를 보는 게 이게 이제 언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아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아서 34장입니다. 예레미아 3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예레미아 34장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다, 제사장 다 포함해서 쪼개진 소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신의사회에서 언약을 맬 때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하지만 양자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쪼개진 짐승처럼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의사회에서 맺은 언약과 이번 해볼 언약은 달라요. 해볼 언약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자, 짐승을 쪼갰을 때 11절에서 The birds of prey 이제 사냥을 하는 새들이죠. 그 새들이 Came down upon the carcasses. 그 시체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러자 Abram drove them away. 아브람이 그 새들을 쫓아내버리죠. 자,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방해하는 영적인 그런 세력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 죽음을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인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부분인 거죠. 지금 짐승이 다 죽어서 쪼개져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Now, when the sun was going down. 자, 이제 태양이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A deep sleep fell upon Abram. 그러자 아주 깊은 잠이 아브람에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Behold, 보십시오. Terror and great darkness fell upon him. 공포와 두려움과 큰 어둠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왜 Abram이 이런 깊은 잠에 빠지고 그런 공포를 느꼈을까요? 공포와 어둠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영광이 이제 영광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은 죽습니다. 이 깊은 잠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를, 다니엘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아마 가브리엘이 있을 거예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예시를 듣고 깊은 잠에 다니엘이 빠져버린다. 죽음인 거죠. 하지만 그를 다시 가브리엘이 일으켜 세우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다니엘 10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로 1장 17절에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계시가 임할 때는 이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은 죽게 되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God said to Abraham. Abraham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Know for certain that your descendants will be strangers in a land that is not theirs.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처럼 지낼 거라는 거 확실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Where they will be enslaved.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가 될 것이요. And oppressed for hundred years.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Abraham 이후에 거의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 땅을 소유할 것과 못 믿겠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기억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아닌 다른 땅에서 종로로 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7호국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지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로로 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3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살아있는 시간인 거죠. 요셉이 죽고 난 그 이때부터 시간이 시작해서 한 400년 동안 거기서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게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쵸?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14절 하지만 나는 그 나라, 너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린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섬긴 그 나라를, 그러니까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굳이 성경을 안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서 해보시면, 마지막에 장자를 다 죽이셨어요. 장자가 죽고 나서, 하지만 그 장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은 바로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미 한 두세 개의 그 재앙을 보고 빨리 보내시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로가 계속 강박하게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까지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좀 가라고 등을 떼밀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열한 번째 재앙은 자신들이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자신들이 다 죽는 건데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주라고, 옷도 주고, 금도 주고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다 내줬습니다.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짓는 데 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소유문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것도, 심판하신 것도 다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As for you, 너에 대해서 말하자면 You shall go to your fathers in peace. 너는 그럼 평화 가운데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평안이 죽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You will be buried at a good old age. 너의 수명을 다 꽉 채우고 묻힐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입니다. 네, 그렇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꽉 찬 나이로 죽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만족하고 즐기고 죽었다.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으로 그 백성들에게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 그대로 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계속 이루시는 분이세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hen in the fourth generation. 그리고 나서 네가 죽은 이후에 4대째 됐을 때에 They will return here. 너의 자손들이 이곳.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곳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면 The iniquity of the emorite. 아모리 족석의 죄가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확언합니다. 아모리 족석은 어떤 족석이었어요? 마모레 에스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아브라함의 친구였어요. 마모레 에스코라고 같이 어떻게 했어요? 그돌로멜 연합군을 쳐부셨잖아요. 그 아모리 족석. 아브라함이 자기 친구를 여겼던 그 사람들이 아모리 족석인데 이 아모리 족석의 죄가 아직까지는 하늘까지 꽉 차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꽉 짤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너의 네 번째 세대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세대를 언급할 때는 본인 자신이 1세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세대입니다. 그럼 2세대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3세대는 야곱입니다. 4세대는 그 열두 아들들이죠. 야곱의 열두 아들들. 열두 아들 중에 그런데 장자는 누가? 베냐민이 장자지만 실제 장자는 요셉이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네 번째 세대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 죽잖아요. 죽고 나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죠. 400년의 시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 세대, 너의 네 번째 세대에 여기를 다시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전해받은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죽기 전에 우리가 다시 가난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만 지금 성취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죽지만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반드시 가난으로 데리고 가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난에 묻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묻히지 않습니다. 묻혀야 그의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 세대가 묻혀야 죽고 묻혀야 끝나는데 묻히지 않습니다. 미라가 돼서 아직 관 속에 있어요. 그러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0년이 흐른 후에 모세가 우리 조상의 요셉의 뼈를 빨리 챙겨.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그 관을 요셉의 관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가난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모세 못 들어왔죠. 여호소아가 요셉의 뼈를 가난에 묻는데 어디에 묻는지 아십니까? 세겜에 묻습니다. 세겜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나서 가난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 재단을 쌓은 그곳 하나님 나타나서 이 땅을 너의 자선에게 주겠다고 처음 약속한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우리가 배운 창세기 12장인가 11장인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처음 하나님께서 가난에 들어와서 처음 나타나신 그곳 그곳 재단을 쌓아서 자선 약속하신 그곳에 요셉의 뼈가 묻힙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가 묻힌 그 시점이 바로 4세대 네 번째 세대죠. 그때 그들이 그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됐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약속을 주시는 장면인 거 아브라함에게 17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It came about when the sun has set 태양이 다 졌죠. 이제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That it was very dark. 매우 어두웠어요. And behold. 보십시오. There appeared a smoking oven.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화로가 있습니다. And a flaming torch. 그리고 그 위에는 불꽃이 있죠. 불꽃이. 횃불. 횃불이 있습니다. 그 화로와 횃불이 Which passed between these pieces.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심다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smoking oven과 flaming torch. 그래서 화로와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나세요. 치료국기를 보겠습니다. 치료국기 19장입니다.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신해산에 강림하시죠. 그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치료국기 19장 19장 18절입니다. 치료국기 19장 18절입니다. 치료국기 19장 18절입니다. 그렇죠.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화덕. 화로가 나옵니다. 화내스. 용광로 같은.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쪼개진 동물 짐승들 사이로 지금 지나가시고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목격을 한 겁니다. 2사에서 10장 17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가 불꽃이라고 횃불이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 앞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불신할 수가 없겠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지라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횃불 언약이죠. 왜냐하면 횃불 언약은 그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두고 그렇게 맹세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성취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성취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분이 언약을 체결하시면 그게 십자가 언약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그 죽음, 생명을 다 버리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횃불 언약은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반에 쪼개진 부분은 지금 안 보이는 땅이 지금 엎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한 마리인데 한 마리가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는 지금 피가 안 보이지만 피가 여기 흥건하게 막 흘러내리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를 쪼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양이나 염소 쪼개는 건 괜찮은데 소를 쪼개는 건 혼자 힘으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믿었고 땅에 대한 약속까지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18절입니다. On that day 그날에 The Yehoah made a covenant with Abram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o your descendants I have given this land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노라 네가 지금까지 못 믿었는데 이제 믿겠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건데 이 땅은 From the river of Egypt 이집트의 강 이집트의 강, 나일강이죠. 나일강에서부터 As far as the great river The river of Egypt 그가 나온 아브라함이 나온 갈대우르 거기에 있었던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 내가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약속을 다시 한번 맹세를 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자 보시면 가난이 이게 가난이죠. 실제 이게 가난입니다. 그래서 여호서가 들어가서 정복하는 땅이 이 땅이에요. 열두지파가 다 이 부분을 다 차지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여기 이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서 여기 갈대우르 있는 여기서 유프라덴이 올라가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만큼만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횃불 언약으로 약속하신 게 아직 성취가 덜 끝났다는 거죠. 언제 성취 됩니까? 예수님이 시온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 이게 온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 여호서가 가난 가난한 것은 안식이잖아요. 안식 하지만 이 안식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물리적으로 들어갔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 안식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The Kenite and the Kenazite and the Catmonite and the Hittite and the Parasite and the Rufheim and the Amorite and the Kenanite and the Gurgashite and the Jobsite 지금 이러한 이방 민족 특히 여기에 Rufheim 이거는 네페림 족속이죠.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횃불 언약으로 지금 언약을 맹세를 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저브사이트 저브사이트는 여부스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의 토착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였죠? 바로 이 직전에 멜기세대였어요. 멜기세대는 살렘 왕이었죠. 살렘 왕 살렘 왕이었는데 이 저브사이트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대과 저브사이트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당시 이제 여부스 이 족속을 나중에 이제 여우수화가 또 몰아내죠. 이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이 또 나중에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또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을 하게 된 것은 여기에 영원한 왕 멜기세대가 여기에 계속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멜기세대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족보가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대 그는 영원한 왕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처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다음에 횃불 언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성취가 됐고 또 온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는 지금 기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시범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 자신을 보면 정말 까마득한데 내가 지금까지 약속 지키는 하나님 아니냐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상급을 다 받고 영원히 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믿음으로 말려마 구원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ас 구원 고문 고문 고만 고 sun lo ×